오늘은 즐거운 금요일 닭고기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옆에서는 우리 깜비가 지금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홍실이 또 누워서 기다리고 있네요 우리 금비도 기다리고 있어요 한편 옆에서는 닭고기 닭가슴살 닭가슴살 맛있게 삶고 있어요 내일 우리 아이들 영양식 파티를 위해서 우리 온다님께서 닭가슴살 20kg 그리고 생닭 5마리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닭가슴살 20kg는 오늘 맛있게 삶아 놓고 생닭 5마리는 내일 아침 일찍 삶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 잔뜩 기대하면서 내일 영양식 파티 신나고 행복하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영양식 파티를 위해서 닭고기 생닭과 생닭 후원해 주신 우리 온다님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준비해서 내일 야채와 과일 섞어서 영양죽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골고루 건강식으로 맛있게 만들어서 먹이도록 할게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비야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우리 감비 감비도 조금만 기다리고 우리 홍실이 뒤에 홍실이 우리 아가들도 우리 둘이 우리 연우도 알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